네, 이상로의 텐텐백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가 무너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권민정 캐스터, 어제 제가 한경에 제니가 콘서트하러 갔다 이렇게 농담반 던졌는데요. 무더위를 좀 피하러 갔습니다. 며칠만 더 참아주십시오. 오늘 시장은 강보화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크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에게 시장 체크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로입니다. 오늘 시장 자체, 어제와는 오늘 또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밀린 숙제를 해냈던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오늘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지금 8월 달에는 큰 이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8월은 테마의 계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8월 10일 날 물가상승률 발표가 중요도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예상보다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한시름 높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9월 달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는 9월 달 FMC 회의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또는 동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은 좀 더 개선되는 투자 심리가 생성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린 숙제를 8월 달에는 다 했다. 이제 8월 달에 추가적인 이벤트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주도적 패턴들에 대한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8월 숙제 끝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있었던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8월 달 초 우리가 8월 10일 날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만약에 안 좋게 발표가 되었다면 유가에 대한 상승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이런 걱정을 안고 9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수급에 의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연착률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CPI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분 자체가 반영은 되고 있지만 8월 달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동결이 된다면 결국 기술주라든지 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일부 기술주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종목군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텍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텍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방열판을 만드는 미나미 사에 대한 모회사가 바로 이 프로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숨겨져 있는 AI 관련된 기업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할 열리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O.T. 백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T. 백퓸에 대한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이 한쪽이 바로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클린룸에 대한 투자 설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9월 달에 본격적인 미국에 대한 투자 증설에 대한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재 L.O.T. 백퓸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과거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았던 기업 중의 한 개가 바로 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레이저 커팅 장비, 바로 이 전공정 장비에 대한 수주가 추가적인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에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는 양상들인데요. 지금은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좀 더 중점을 둔다면 HBM 또는 PIM 그리고 DDR5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신기술 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본다면 우리가 글로벌 AI 의료 기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AI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세를 붙여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의료 안에서 지금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의료 기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의료 기계 관련된 AI 의료 기계의 3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루닛, 딥노이드, 큐렉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오늘도 루닛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붙이면서 이런 강한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지금 큐렉소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의 대주주가 한국약 그렇던데요. 그만큼 T-Solution1이라는 의료 기기 자체를 2014년부터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발주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동반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LK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LK가 원탑이죠. 그래서 현재 이 JLK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오늘도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자체가 바로 AI와 융합되면서 지금 시세에 대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3분기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이제 8월 달은 테마 주들이 좀 더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AI라든지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열어놓고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오늘 이제 잼버리 콘서트가 오늘 저녁에 열리게 되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도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K-POP 콘서트를 앞두고 오늘 엔터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선 YG 엔터테인먼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기대감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반등세를 붙이는 모습들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바뀌어 나가는 기업이 이제 또 RBW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BW 안에서 이제 마마무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런 K-POP 콘서트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잼버리 콘서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한 번 더 K-POP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증시에서는 좀 더 수급을 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콘서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실적적인 기대감이 이어질 여지는 충분하다. 결국에는 이런 엔터주들의 가장 큰 실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 과거에는 바로 콘서트 매출이거든요. 현재는 그 콘서트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탄력을 좀 더 붙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중국 관련 대규모 관광객들이 재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리조트 관련 주 설명하시면서 아난티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난티가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 이제 윗고리를 좀 달고 있는데 아난티 좀 조금 AS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제 이제 아난티가 나가고 어제 종가까지도 상당히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장기평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 함께 나오는 과정이라 보는데 현재 이 아난티는 경협주에 대한 성과로 지금 주가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휴양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위권에는 일부 차익 실험 매물은 분명히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다만 현재 가격 권력 부근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좀 더 3분기에 대한 모멘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 9월달은 3분기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10월달, 11월달에 발표될 수 있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텐텐버거 트렌드 아이폰 관련주를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트렌드를 앞서 나가자라는 취지로 방송을 항상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이폰 출시가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는 9월 12일날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아이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능적인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갤럭시와에 대한 비등비등한 성능을 나타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벤치마크 지수를 보더라도 아이폰이 월등히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그 격차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20대, 30대가 이 아이폰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걸 찍으면 잘 나오드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하면 이제 카메라 그렇게 떠올릴 정도로 이 카메라 관련된 모듈에 대한 성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LG 노텍,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 이 기업들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더구전자는 직접적으로 애플에 납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LG 노텍의 협력 밴드 업체입니다. 그래서 LG 노텍을 통해서 유입된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PCB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칭해서 부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터플렉스와 BH 같은 경우에 FPCB에 대한 공급 업체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블루콤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 기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2016년도에 한 번 애플에 납품 이력이 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TM 반도체라든지 LX 세미콤, YMT, 그리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 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패널 관련해서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요번부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또 아이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저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대단히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이폰 관련지 중에 타픽을 하나 꼽아봐야죠. 어떤 거 고르셨습니까? 네, 이 중에서 최근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을 저희가 5월 30일 날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가가 소폭만 상승하고 현재는 이제 행복 권력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충분히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AI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확산되는 양상이지만 결국 카메라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도 큰 변동성이 없거든요.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퓨론 티어만이 강한 모습을 한 번 보여줬던 것뿐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매기세는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북미양에 대한 매출이 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에 대한 성과, 또 초도 물량이 이미 찍히고 있는 과정인 것을 추정을 해봤을 때 현재는 충분히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2분기 실적 자체는 우리의 예상보다 좀 낮게 낮더라도 그것은 이제 3분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금 기간 수급이 대단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기간 수급을 눈여겨보신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고가 권력을 한 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23,5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템백역 원피까지 하이비전 시스템 확인해봤습니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